더욱 풍성해진 여행 상품과 유익한 일정, 고객 만족도 1위,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OKTOUR만의 프리미엄 여행 스타일을 즐겨보세요. 최고의 상품을 실속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여름 휴가도 OK! OKTOUR 저는 둘둘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선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, 식사하고, 같이 하고, 선수 생활하면서 선수들과의 그런 문제가 없던 것 같아요.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고요. 그리고 보상이라 그러면 작년보다는 덜하죠. 그래서 그렇게 비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시즌을 치다 보면 좋고 나쁘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시즌을 치는 것 중의 부분이라서 크게 뭐 선수를 독려한다거나 이렇게 쳐져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.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한 거니까. 그러니까 뭐 저도 수술을 많이 해봤지만 수술을 하는 것보다도 재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재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건강하게 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조급하고 이렇게 사실 혼자 힘들고 그럴 텐데 그 잘 이겨내면 아마 더 좋은 몸 상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아마 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괜찮고 팀에서도 간단히 치료받고, 매일에 치료받고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등이 아니고 허리, 허리 쪽으로. 뭐, 그러면 뭐 큰 건 아니고 잠깐 더 거그라미 있어서 약간 시험또고. 또 시즌이 많이 남았으니까 굳이 또 무게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. 뭐, 이제 야구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변기장 오고 또 도시 올 때마다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오시면 사실 힘이 나죠. 힘이 나고 또 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. 그리고 또 이게 사시면서 뭐 사실 크게 이렇게 뭐랄까요? 제가 재미가 많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또 야구로 통해서 또 이렇게 뭔가 또 한국 선수가 또 하고 있다는 걸 보람도 느끼고 좌우수도 느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